자 이번에 인사드릴 가수는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주 예쁜 가수 우리 예금주 씨 모십니다. 사랑빵 안녕하세요. 가수의 인사드립니다. 사랑이 그대와 마다의 달콤한 사랑이 너무 높이는 이 사랑과 너무나 아무나 행복이 엉치는 사랑 아이고 다이코고 사랑을 새싹이 우리들의 영원한 사랑의 봉장들 그대와 나의 사랑만 너무너무 행복이 사랑만 너무너무prit 그대와 나의 달콤한 사랑이고 꼽히는 사랑과 너무나 바보라 행복이 넘치는 사랑과 아이고 탁이고 사랑을 싹싹히는 우리들의 영원한 사랑의 공통이 그대와 나의 사랑만 너무너무 행복해 아이고 탁이고 사랑을 싹싹히는 우리들의 영원한 사랑의 공통이 그대와 나의 사랑만 너무너무 행복해 그대와 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분위기와 좀 다른 곡 가지 말아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무엇인지 정이 무엇인지 정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나에게 능력이 아깁없이 사랑해놓고 이제 와서 떠난 날이 사랑은 참 나인가요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뜨겁게 사랑했잖아 가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지 말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이 무엇인지 모두 다 나에게는 아낌없이 사랑해놓았고 이제 와서 떠난 날이 사랑은 참 나인가요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뜨겁게 사랑했잖아 아, 가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지 말아요 아, 가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예쁘죠? 네